아우 이것도 총합으로? 총합으로 보여주는 거 과연 3위는 누굴까요? 온앤옥스 더보이 선배님들 어디인가요? 1위 아니면 오태도 2위 시간은 멈춰 제발 더보이지 제발 네 펜타곤입니다 3위가 펜타곤 분들이라고? 감사합니다 펜타곤 3차 경연 2라운드 5위를 차지했습니다 5,646점을 획득하면서 합계 26,853점으로 5,646점으로 1회의 정권으로 1회의 정권으로 3,646점으로 4,646점으로 5,648점으로 와, 그럼 우리 왜 어디야? 26,853점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.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. 사실상 3등이라는 순위가 절대 나쁜 순위가 아닌데 저희가 이제 1, 2등을 못해도 2등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, 진짜. 근데 3등에 호명이 되는 순간 멤버들 다 아쉬웠을 거예요. 제가 무대를 보는 시선을 처음부터 다시 다 바꿔야 하지 않을까? 너무 속상해요. 아, 진짜 너무 속상해요. 어떡해요. 아이고, 비닐이다. 아, 죄송해요. 저 진짜 열심히 했는데. 아, 오늘 몇 번째 연일지 모르겠어요. 음, 사실 아쉬운 점은 없어요, 사실. 이번 경연은 펜타곤이 5위를 했지만 또 다음 경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저희는 또 저희만의 색깔을 가지고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거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처음에 아이돌을 딱 시작할 때 어떤 어른분께서 아이돌은 3년 딱 보면 답 나와 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 이야기를 사실 지금은 저는 부정해요. 3년 보면 답이 나오진 않다고 생각해요. 언제 다 될지 모르는 거고 사람 일은 끝까지 해봐야 안다고 생각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저희 멤버들이 그만큼 너무너무 절실하고 또 그만큼 저는 그런 책임감을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킹검에 올라가고 싶은 거 같아요. 어떻게든. 킹검에 올라가고 싶은 거 같아요. 킹검에 올라가고 싶은 거 같아요. 킹검에 올라가고 싶은 거 같아요. 모노 RIGHTA